2선 입사 유기농 데이를 맞아 내일 남학중앙공원에서 유기농 데이 기념식과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전남 시군에서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농 가공식품 판매 부스, 체험 부스 등 44동이 운영되고,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유기농 골든벨 퀴즈 대회, 어린이의 과자 보물 찾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